국립수산과학원은 설 명절을 맞아 제철을 맞은 굴 섭취를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.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,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으며, 특히 아연 함량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3배에서 7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요리법도 간단해 생굴, 굴무침, 불전 등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,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굴떡국을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